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 칼룸니스트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도드라진 글을 이따금 쓰는 분이 매일경제의 노연명 오피니언 부장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논설위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피니언 부장으로 아마 직책을 옮긴 모양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칼룸은 6월 11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윤미향 출당 선택적 결벽증이라는 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또 조직이든 간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대부분 다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의원들을 한꺼번에 출당시키는 조치를 보면서 억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공적기관 가운데 한 곳에서 조사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만으로 오랫동안 한솔밥을 먹던 동료 의원들을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이렇게 억박지르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다들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더불어민주당이란 당 자체가 아주 고결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돌변해서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이나 자태가 매우 높아서 예를 들면 부정적인 그런 사건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출당시켰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그런 혐의만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옳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노웬명 부장의 글이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웬명 부장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고 내지는 출당 결정을 내린 것은 생경함을 넘어서 딱하다 순식간에 30년을 건너뛰어 이동한 느낌이다. 이제 노웬명 부장 이야기를 제가 좀 해설을 더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12명의 동료 의원들을 갑자기 출당하거나 답다이 탈당 권고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놀라움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런 점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노우 부장 주장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의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된 바가 있다. 그를 제명하라는 여론이 비팔 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덜은 척도 하지 않았다. 행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도 못 본 척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바로 출당시키겠다고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용한 것보다도 부동산 차명 거래가 더 중하다고 봤다면 꽤 독특한 관점이다. 아니면 결벽증이 선택적으로 작동하거나 노우 부장이 이야기하는 선택적 결벽증입니다. 용변 후에 손을 안 씻으며 셔츠에 묻은 얼룩을 못 견디는 사람인 것 같다. 윤미향 의원은 갑자기 확 달라진 당 태도에 당황했을 것이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항상 우리가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 자체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동산 투기 의욕만으로서 사람을 다 내보낸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를 두준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웬명 부장은 선택적 결벽증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죠. 결벽한데 선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노웬명 부장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고인인 검사 이성윤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바로 며칠 전에 일이다. 수사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현직 고검장인 현실에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친 묘소를 구입하여 농지법을 어겼다고 의심받는 우상호 의원을 당 동료로 두는 것은 불편했던 모양이다. 22년 당직인 그에게 탈당하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표된 이후에 우상호 의원 측의 변호나 또 몇몇 기자가 직접 우상호 의원이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받고 있는 부분을 직접 현장 취재를 해가지고 탐문조사를 벌인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22년 동안 당에서 동고동락했던 우상호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참 더불어민주당답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마 글을 쓴 사람도 노은명 부장도 한 모양입니다. 다시 노은명 부장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청와대는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모두 33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찬성 없이 임명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달 임명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5년 체납,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외유성 해외출장, 논문표절 등 가전하자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말았다. 예당은 찬성했다. 이런 하자를 가진 사람들이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은 괜찮고 권익위원회 조사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이 당직을 유지하는 것은 안 되나? 저희 해설은 결국 노은명 부장이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중 잣대를 대냐? 당신들이 공당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는 이런 잣대를, 저기서는 저런 잣대를 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겁니다. 이제는 언론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노은명 부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4년 여당은 자기 편 허물메서 엄격한 편이 되지 못했다. 실은 무척 관대했다. 그렇게 신중했던 당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는 국회의원 12명 보고 당을 나가라고 한다. 사람의 인격은 1년 만에 도야되기 어렵다. 국민의 교양 수준이 바뀌려면 한 세대는 필요하다. 피고인은 서울 고검장이 임명하는 데는 아무 반대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며칠 만에 국민 눈높이를 거론하며 억울하더라도 당 밖에서 소명하고 돌아와고 올해 동료를 내친다. 하루아침에 정당 품격 올리기. 민주당은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든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은명 부장을 비롯한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이중잣대를 대지? 선택적 결벽증을 가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잘 쓴 그런 갈름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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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